농장 샀다 농장 샀다 농장 샀다 짠 당근농장 당근농장 가야농장 당근농장 이거 가야농장 종류가 총 6가지 있거든 가야농장 종류가 총 6개 있어 이거 당근농장하고 사과농장하고 복숭아농장하고 알로에 농장하고 제주감귤농장하고 토마토 농장하고 총 종류가 6개 있거든 6개 근데 6개 다 살 수는 없잖아 아니 내가 농장 6개를 어떻게 다 사 농장 6개 다 살 수는 없고 가장 몸에 좋아보이는 당근농장 샀어 뭔가 당근농장이 가장 몸에 좋아보여가지고 당근농장 샀거든 1.5리터짜리가 1790원이야 1.5리터짜리가 1790원 가야농장 당근농장 1.5리터에 600칼로리고 당근즙이 70% 들어있고 사과즙이 30% 들어있어 당근즙이 70% 사과즙이 30% 1790원 이거 한번 마셔볼게 흔들어 마셔볼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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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농장 당근농장 뭔가 당근농장이니까 몸에 되게 좋아보이잖아 당근농장 그래서 당근농장으로 샀거든 마셔볼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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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짠 맛있겠지 당근농장 뭔가 되게 몸에 뭔가 왠지 당근농장이다 보니까 몸에 되게 좋을 것 같지 마셔볼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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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당근즙이 70%고 사과즙이 30% 들어있다 그랬잖아 사과즙이 들어있다 보니까 맛이 약간 사과 맛이 약간 사과 약간 사과주스 맛도 나고 약간 달면서 맛있긴 맛있어 약간 당근 당근맛도 나 왜냐하면 당근즙이 70% 들어있기 때문에 당근맛도 나는데 사과즙이 30%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약간 사과 맛도 나면서 약간 사과 음료 맛도 나면서 약간 당근 당근 당근맛도 나 한 번 더 마셔볼게 더 마셔볼게 아 이거 많이 마시면 안된대 아껴마셔야 되는데 아 이거 농장 이거 당근농장 이거 1790원인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안되거든 한 번 다시 마셔볼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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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근농장 당근 당근맛도 나고 사과맛도 나 당근맛도 나고 사과맛도 나고 맛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 맛은 맛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 약간 약간 사과즙 약간 사과즙 사과즙이 30% 들어있기 때문에 약간 사과맛도 나면서 약간 달달하니 맛있네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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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농장 당근농장 맛있어 맛있어 prueba 가야 농장 방금 농장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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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